저의 Familie 내 꿈껏 올라서 무스 드림캐쳐즈 내 꿈껏 올라서 무스 드림캐쳐즈 저희 드림캐쳐즈가 에피소드 3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쌈바를 배워볼 시간이에요 책상 다 치워왔어! Samba 출 줄 알아요? 오 배워보지 못했어요 그럼 우리 배워볼까요? 우리 티나 선생님처럼 다 같이 외쳐봅시다 티나는 티셔 저는 티 나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프로 비트과 댄스할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반 섬바 댄스를 배울께요 아, OK? 네. Are you guys excited? 예! I'm so excited. OK. OK. So I'm going to teach you guys the basic main steps of Samba. OK. The main step of Samba. So OK. Your feet are together, body lifted. Right, left, right. Very good. Left, right, left. Right, left, right. One more time. We're going to go left, right, left, right, left. Right, left, left, right, left, right, left. 천천히, right, left, right. For your 골반, your hips. You just want to shake it, shake it, shake it. When I get a little shaky in there, you know what I'm saying? Let's do it with music. OK. OK. Start. Oh my god. One more time, two more. Because two more arms. One more time early. Oh my god. Oh my god. 아, 지금 이 날은 연습을 시작해요. 두 번째. 두 번째. 오케이, 세 번째. 세 번째. 하나, 둘, 셋. 하나, 다. 킥, 킥. 다, 다, 다. 킥, 킥. 다, 다, 다. 킥, 킥. 다, 다, 다. 킥, 킥. 퀵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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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가 두 번째 스텝도 배워봤는데 네 한번 뮤직에 맞춰볼까요? 네 뮤직 퀵 오 빠른데? 으으 1 2 2 3 4 5 6 7 8 퀵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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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잘한다! 저희가 티나쌤께 두 가지 스텝을 배웠는데 지금 몸에 무언가 붙어있어요 이게 뭐죠? 이 포스트잇! 바로 이 포스트잇을 가지고 게임을 한다고 하는데 티나쌤, 어떤 게임을 하는거죠? 여러분은 몸에 10 포스트잇을 배웠어요 몸에 무언가 붙어있는데 포스트잇이 빠져버리고 싶어요 그리고 자신의 포스트잇이 가장 적은 포스트잇을 배웠는 크라운우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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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직! 승리! 승리! 티나 & 선물하다! antine 너무 나쁘게 см 하는데인거야? 형! JACOB 아우! 아쉽게! 아우! 아쉽게! 아우! 와, 여러분! 이때는 어떤 어떤 고 assaulted지? wow. 이때는 다녀데요. 예쁘게 춤을 까고. 그래서 봐봐요. 몇 개의 센터 gr이야. 모두가 하나요. 내 롱머메이예요. 뭐예요? 세로! 네! Sona! 롱머메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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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좋아! 네! Samba의 퀸은 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 다미를 위해 솔로 Samba 타임을 준비했어요. 뮤직! 큐! 와우 놀렸다! 굿고! 왕쌈! 와우! 진짜 나왔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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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다미! Thank you! 와우! 잘했어! 잘했어! 와우! 와우! 저희가 티나쌤께 또 심바를 재밌게 배워봤는데 우리 재미있는 시간을 준 티나쌤께 감사 인사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 love you all! 오늘 이렇게 너무 재밌었는데 우리 이제 헤어질 시간이에요! 다음에도 꼭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우리 썸냐들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요! 드림케첩 피리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자니TV에서 또 만나요! 짜잔!